안녕하십니까 박완규씨 위대한 탄생의 스페셜 멘토시잖아요 저는 그냥 동네형 입장에서 같습니다 사실 김태원씨가 희망 멘토였다면 박완규씨는 거침없는 독설! 요런걸로 예 좀 전에 우리 동생들 노래하는걸 옆에서 다 봤는데요 네 아니 어떤 녀석이 이런 동생들 보고 평가가 안된다고 한겁니까? 근데 이제는 진짜 평가를 해서도 안되고 평가를 받아서도 안됩니다 왜냐면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여러분들밖에 안계죠 와... 정말 멋진 말씀해주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지켜주시면 더 활발한 모습 무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위대한 탄생 탑3 멤버 분들께 앞으로의 계획, 꿈 있으시면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인 손진영으로서 여러분들께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제가 다가가겠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좀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네 탑3 멤버들은 그럼 다음 무대 계속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박완규씨의 노래 먼저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